반갑습니다. 윤리강사 강상식입니다. 여러분,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그냥 남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을 선택하나요? 아니면 남들이 쉽다고 생각하는 과목을 선택하나요? 여러분들, 사회탐구 과목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윤리과목의 특성, 윤리과목의 출제 경향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 윤리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를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윤리에 적합한 수학생들이 따로 있어요. 사실 여러분. 나는 윤리를 선택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윤리, 생활과 윤리든 윤리와 사상이든 윤리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사람에 속하는지 아니면 다른 과목을 선택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보통 이제 사회탐구 과목은 도표 그래프를 분석하는 게 핵심적인 과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통계자료 해석에 의해서 1등급과 2등급이 나눠지죠. 그 다음에 지리과목 같은 경우에는 시각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생활과 윤리는요. 도표 및 그래프가 절대 출제되지 않아요. 거의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자료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지도의 형태거나 연표의 형태로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수학적 계산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는다. 그 다음에 시각자료 그 다음 위치와 지역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학생들은 이 윤리가 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과목은 제시문 독해력이 도표나 시각자료 분석명보다 우월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과목이에요. 근데 나는 진짜 제시문 독해력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나는 글을 읽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학생들은 윤리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준 나는 어떤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 제시문 독해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윤리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과 윤리든 윤리와 사상이든 서로 상반된 두 개의 입장이나 상반된 세 개의 입장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나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적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면 생활과 윤리와 윤리와 사상은 제시문에 주어진 사상가 두 명이나 세 명의 관점을 파악한 다음에 그에 부합하는 내용을 찾는 거거든요. 물론 이 사람들은 공통적인 관점을 가질 수도 있고 차이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물을 보거나 공부를 할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비교와 대조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윤리과목을 선택하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비교대조적 사고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이 이 윤리과목에 적합한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로 기초적 한자 어휘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이라면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시사적인 현안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학생들 즉 토론 대회에 많이 참여했거나 시사적인 주제를 놓고 딜레마적 문제를 놓고 논쟁을 많이 벌였던 학생들은 생활과 윤리가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한자 위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기초적인 한자 어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한자를 보면 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다 하는 학생들은 윤리와 사상에 상당히 큰 강점을 갖습니다. 반면에 토론도 많이 안 해보고요.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안 해본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생활과 윤리에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는 한자라면 정말 싫다. 한자 어휘 사자성어 이런 거 보면 짜증난다. 하는 학생들은 윤리와 사상을 선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에는 동양사상 파트에서 엄청나게 많은 한자 어휘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초적인 한자 어휘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이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수시 모집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시 모집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수시 모집을 준비할 텐데 수시 모집에서 논술 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들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생활과 윤리와 윤리와 사상이 상당히 적합한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접 문제에서 시사 현안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 시사 현안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생활과 윤리예요. 그 다음에 또한 논술 주제에서 대부분이 뭐냐면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 모집에서 논술 전형을 준비한다면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을 선택하면 논술 과목과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리에 적합한 학생들은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내가 적합한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데 도표 및 시각자료의 분석력보다는 제시문 독해력이 더 우월한 학생들 두 번째로 비교대조적 사고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 그 다음에 기초적 한자 어휘력을 갖추고 있다면 훨씬 더 유리하고요. 마지막에 수시 모집에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생활과 윤리 또는 윤리와 사상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입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윤리 과목을 잘하는 능력이 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윤리 과목을 잘하려면 여러분들이 제시문 독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시문에 주어진 사상가의 주장을 파악할 수 있는 독해력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상가가 주장을 했으면 이 사상가가 어떤 쟁점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고요. 두 명의 사상가가 있다면 이 두 명의 사상가가 어떤 점에서 쟁점 또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지 이 둘의 차이점은 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독해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제시문에 개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제시문의 개념이 선택지에서 그대로 개념어의로 나오지 않습니다. 서술적 표현으로 나와요. 여러분 국어에서도 그런 거 있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작품 속의 서술자가 자신의 삶의 경험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듯이 서술적 표현과 개념을 잘 연결할 수 있는 추론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락사라면 그냥 안락사라는 단어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한다거나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 등으로 바뀌어서 나오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을 잘하려면 개념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선택지에서 서술적 표현으로 나왔을 때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추론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 비교능력도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상가들이 항상 쟁점을 놓고 싸우지만 그들이 일부 서로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서로 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전제하는 부분과 서로 대립되는 지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비교능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과 윤리는 생긴 지가 몇 년 안 됐고 윤리와 사상은 상당히 오랫동안 시험을 봐왔습니다. 나중에 출제 경영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거의 18문제에서 19문제는 기존에 출제됐던 쟁점이나 기존에 출제됐던 내용이 표현만 바뀌어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 정도가 새로운 쟁점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낯선 표현을 도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묘하게 만들어진 선택지에 함정을 파악할 수 있는 신중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독해력과 추론력과 비교력이라고 하는 사고능력과 함께 신중성이라는 여러분들의 생활적 태도와 판단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 틀리면 2등급이 나오는 게 이 윤리과목의 특징이고 물론 대부분의 사탄 과목이 학생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1등급 받기가 만점이 아니면 1등급 받기가 어렵지만 특히나 이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은 하나의 실수가 치명적인 등급컷의 등급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택지의 함정을 파악할 수 있는 신중성하고요. 이러한 함정을 파는 선택지의 유형을 잘 알고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의 등급컷을 보면 생활과 윤리, 2019년, 2018년 1등급컷이 50점이었어요. 2017년만 47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도 2019학년도가 1등급컷 50점 그 다음에 2018학년도 50점 2017학년도만 48점이었어요. 2등급컷도 47, 47, 47, 47 3등급이 45에서 44 정도니까 한 문제 틀린 때마다 등급이 하나씩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신중한 동목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생윤윤사의 고난도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면 생활과 윤리는 명확합니다. 환경윤리가 가장 어렵고요. 두 번째 분배정이 세 번째 사형제, 네 번째 시민의 불복종, 다섯 번째 전쟁과 원조 이 다섯 개 단어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나머지 단어는 여러분들이 독해력에 기반해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학습 부담이 적고요. 독해력만 제대로 발휘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이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환경윤리부터 전쟁과 원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심화된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윤리와 사상은 한때 동양사상이 가장 어려웠어요. 주자학과 양명학,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어 중 하나고요. 책의 이완과 율곡이의 사단 칠정론 비교, 그 다음에 불교 사상과 비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돈오 돈수냐, 돈오 점수냐라는 쟁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근대 사상가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고요. 2019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생윤에서 중요한 주제였던 분배정의 문제가 2019학년도 윤리와 사상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에는 동양사상이 가장 고난도 주제로 손꼽히고 있다가 최근에는 조금 출제 경영이 바뀌어서 근대 서양 사상가를 비교하거나 분배정의에서 오답률이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으니까 윤리와 사상은 동양사상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그 다음에 서양사상가들의 다종다기한, 결합, 그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의 출제 경영을 보면 생활과 윤리와 사상 모두 18개의 문제는 기출의 반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기출 유형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18문제까지는 그냥 맞는 거예요. 즉 생활과 윤리도 18문제는 기출된 내용이 반복되고 있고요. 윤리와 사상도 18개의 문제는 기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한두 문제에서 신규적인 쟁점이 나오는데 이 신규적인 쟁점은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라의 제시문을 잘 읽고 6월, 9월 모의고사에서 나타난 쟁점을 잘 기억하면 충분히 수능에서 이것이 변형되어 나오더라도 적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한 생활과 윤리의 출제 경영은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전년도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당해년도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제시문을 변형한 선택지를 출제합니다. 올해도 2019학년도 같은 경우에도 많은 학생들이 니부어의 선지를 가지고 고민했는데 이 니부어의 개인의 이타심은 애국주의로 전환된다는 것은 실제로 6월 모의고사의 제시문으로 출제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선택지 분석만 했기 때문에 이 제시문이 변형되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를 못한 거죠. 따라서 생활과 윤리는 기출 제시문에서 변형되는 선택지에 잘 대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 윤리와 사상도 기본적으로는 18개의 문제가 기출이 반복되고요. 한두 문제에서 이제 단원 간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고대 사상가와 근대 사상가를 결합한다든지 근대 사상가와 중세 사상가를 결합하면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비교 능력과 대전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아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현대 사상가에 대한 질문의 난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서양 철학의 주류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동양 철학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동안 현대 사상가가 좀 등현시 됐었는데 이번에 분배 정의에서 오답률 1위가 나온 것처럼 현대 사상가의 난도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생활과 윤리에서 다루어지는 현대 사상가들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니 선생님 윤리와 사상인데 생활과 윤리에서 다루는 사상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요? 이럴 수 있는데 현대 사상가 분배 정의 부분 정도는 현대 사상가들은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윤과 윤리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는 기출 문제에 대한 완벽한 분석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빠짐없이 풀어보면서 적어도 완벽하게 분석해서 18개의 문제는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야 되고요. 새로운 킬러 문항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한데 새로운 킬러 문항은 생활과 윤리는 기출 제시문이 변형되는 선택지에 대한 대응 능력을 길러야 되고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에는 현대 사상가에 대한 난도와 그 다음에 단원 간 결합되는 새로운 사상가 조합에 의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에 적합한 학생들의 성향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에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능력 그 다음에 최근에 출제 경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를 듣고 현명하고 신중하게 과목을 선택해서 올해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라겠습니다.